자 리그모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시로딜으로 왔구요. 부르마에 도착을 해서 여기 이제 지역이 부르마라고 뜨더라구요. 녹화를 보니까. 1편에 나온 리그모의 엄마 시군과 리그모 가물을 섬기는 말레삼이 있는 성에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굉장히 긴 시간을 했죠. 여러 내용이 오갔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당장 할거는 리그모 를 찾아서 보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를 해서 리그모의 위치를 알아두라고 했었죠. 대화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대화했으면 좋겠어. 예전이 반항제인거에요. 예전이 반항제인거에요. 리그모의 소중한 시간 할건데요. 저희들에게 이 제한 사과는 이 근터에 있는 밑에 있는 곳은 1년월 정도의 곳입니다. 하... 리그모도, 잘 살기를 바랬는데. 홍거래 위치에 기와 함께 남 Esc tiro에 있는 계좌에 의해 고필드에서 5를 집으로 좀만히 없었고. 소중한 몇몇에서, 리그모와 텍? 물어보는 거고, 그녀의 은혜에 남은 사이에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인사의 사이에서, 가운드 레오윈의 형, 로베트 데 메딸레우스의 만남을 위해 흐흫 연인 선택지 있다, 이걸로 가지. 질투하는 건가 봐. 레오윈의 형상의 사이에서, 가운드의 사이에서, 세피우우와, 주님의 사이에서, 가운드 레오윈의 형의 사이에서, 가운드 레오윈의 형상의 사이에서, 로베트는 인사의 형상이다. 시그던과 제가, 리그모를 기획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노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는 리그모를 소중히 여기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는 리그모를 소중히 여기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는 리그모를 소중히 여기는 편이 좋을 겁니다. 아 듣고있습니다 아.. 대화가 긴데? 아.. 대화가 긴데? 아뇨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호의를 시킬 정도로 큰 위험이 닥칠 거라고 부어에시아의 신도인 자신은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불로이다 300살이지만 세티우스를 뒤에서 조종하는 안 늙는 뭔가 콜트하버의 딸이란 여자가 있다 콜트하버는 또 이제 강력한 녀석인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 줄기가 크다 뭐 이런거죠 하아 계속 물어야 되는 거야 나? 나 오늘 바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투로 넘어오고 대화가 너무 많아졌어 나게 아는 그런 Бур게를 생각하잖아 그게 몇 년 혼어과 혈압처럼 특별기 같다 저는 프레토프가 설명해 줄 거다 아 해봐 그때부터 있어요 나랑 대화 상태가 아니네 그때부터 시작하자 그냥 혼자 떠드네 그럼 스킵이 안되죠 그럼 프레토프가 안되지? 좋은 거 라는ents.icos아오르자. 비어오프는 짐이 존 sta과의 윤도입니다. 이걸로 욕심에 있었는데.. 왜 나랑 대화를 안하고 자꾸 끊어버리냐? 지 혼자 할만하냐? 지금 대화창이 없어졌죠? 너무 검색하구나.. 난 절대 안가웠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나쁜 카운터가 넘어갔다.. 그가 살아가고 그리고 죽은 마음으로 죽였다.. 이 후에 또는 더는 더가 되었고, 그는 스카이레드에서 전해야되어 내가 전해야되고, 그는 소피아에서 전해야된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 소피아에게 전해야된 것에 대해, 그는 또한 좋은 꿈을 했고, 그는 전화가 가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이 후에, 소렐라에서 더 보고 계시대... 소피아에게 전해야되었고, 대규모와 함께 전해야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인생을... 아...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맞아, 나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어... 중간중간에 소릴라 이벤트가 있었죠? 그 믿음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야, 1편 보태서 다행이다. 헷갈릴 뻔했다. 도저귀 왕이 대두했을 때 그 시가 일치합니까? 야, 이거 참... 프레도우는... 아... 프레도우프... 이름이 프레도우프와 도르가 어울리는데... 음... 프레도우프가 이제... 착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프레도우프도 이제... 아... 이렇게 대화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리그모어를 찾는 일이 갑자기 더욱 시급해진다. 아... 대화의 시간에 죽였으면 다 죽이고 엔딩받겠다. 야... 하...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집단은 어디로 갔으면 왜 활동을 멈췄을까? 아... 일단 1이랑 2랑 4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죠. 그 사이에 신호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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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4년간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적으로도 일단은... 그 성명으로 전해드린다는 것들이 아니었다고... 그래도... 여러분은origines의 공명에 대한 인근을 들어가게 될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 나 알아찾아서 돌아갈게 따라가게 하지마 뛰어서가 뛰어서 아휴 안 움직일건가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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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 놀랐잖아 아휴 확 진짜 이씨 여긴 어디야? 아 귀족구역이야? 아하 기분좀 상하는데? 어디보자 왜이렇게 입구로 가는거죠? 무슨 경비병 쳐서 가는 것마냐? 적당히 가세요 아핳 아 찝찝한데 어 귀족구역이야 그래도 아 어어어 오호 야 어두운 데 캬 너무한거 아니냐 이놈의 성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전기값 너무 아끼잖아 장난하냐? 어떻게 성 안에서 내가 촛불 마법을 써야 돼 이거 왜 들어오는 거야 비밀문이야? 야 근데 방 좋다 인정이다 이 정도면은 이게 그 부자들만 있다는 내 방 거실 TV 여기 TV가 있으면 내 방 거실 TV네 또 방은 또 좁아요 웃기는 게 책상도 하나 없고 설마 이거 남의 방이냐? 어 깜짝 놀랐네 이거 한번 찍어가 촛불 때문에 너무 화났다 와 이 방은 누구 방인데 시군 방보다 크냐? 옆에 문도 있네 아 됐어 아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아 왔습니다 이럴 거면은 시군 들어간대로 들어오지 리그모어 뭔 일 있었어 어 난 사는 동안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걔를 로베레와이 그 상황 말인데 아 선택지 좀 봐 미연시 됐어 깊은 연인 사이로 가죠 어차피 갈 거면 깊게 갑시다 리그모어는 지금 엄청난 혈통이라고 우린 특별한 사이였다고 그래 리그모어를 얻으면은 시로딜의 모든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바비 야 이름은 무슨 인형 같다 소문을 들어야 한다면 바로 그 사람한테 들으면 되죠 소득이 없다면 리그모어는 성격이 워낙 더러워서 그렇고 차라리 시군이랑 재혼하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잠깐 너무 약간 개족보가 되나 좀 그래도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갑시다 여긴 뭐야 아 경비막사 아 느낌 좀 쎄한데 나를 굳이 경비막사 앞에 있는 문으로 안내한 게 나를 병사로 이용해 먹겠다는 거일 수도 있어 아 아 거보다 여기 무기 좀 줘 장비 좀 있게 그리고 이 시로딜에 와서 몬스터를 한 마리도 못 봤네요 아 어두운 것 봐 그냥 어두운 데로 갑시다 저번에 봤던 선술집이죠 오우 설마 팔로워도 있나 여기에? 어 안되세요 아까 천장 좁은 것 봐 맵이 뭐가 이래 당황스럽구만 아 와 왜 이렇게 좁아? 음 어 이런 것도 돼? 여기 캐스트도 받을 수 있나봐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설정을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까먹었을 때 이그 모 경호원? 그롬이란 노드다 땅꼬마 또 사고치고 나갔구만 근데 나름 이제 머리가 컸다고 성격이 좋아지긴 했나봐요 보상도 하고 나가고 안말여관에서는 깽판치고 나갔는데 아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아 나 걔 만나기 싫은데 주사 맞으러 가는 기분이야 그쵸 그쵸 이거는 얘기했었죠 할아버지가 도프 할아버지가 니그모가 새 역할에 적응을 하지 못했나보군요 남의 집까지 내가 가봐야되니? 이런 거는 부하들 시키면 안돼 내가 탐정이야? 내가 탐정이어도 진거 정도는 가져와줄 수 있잖아 돈 내놔 너의 지루한 말을 들어줬으니 오골들 받아가겠다 알았나? 아이고 집에 산다 그 말이지? 설마 집을 마커에 안 찍어놨냐? 다섯 번째 집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부르마 가옥 부르마 가옥 아 이름이 있겠지? 기억 안 나는데 얘네 발더스게이트돼서 갑자기 아 여깄네 내 D&D 짬밥이 있는데 이런 건 잘 찾지 아이고 리그모 만화 그리는구나 읽어야되다 vens 아버지 Hispanic 아까 더 더